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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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현은 오른쪽 코엔드 점포로 밭스 레싱 때리고 드라이브 여기도 대강 리얼 제현은 오른쪽 코엔드 밭스 레싱 때리고 드라이브 여기도 대강 . 똑같이 이렇게 태워서. 잡아놓고 쳐. 태워서. 야 나 옆에서 보면 이게 아니고 그냥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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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세게 칠하지 말고 그리고 대강포스 여긴데 응 이것도 여기 떨어지게 빨리 점프해서 빨리 툭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1 3 1 2 2 2 2 2 1 2 2 1 1 2 2 여기가 맞춰가지고 오른발로 오른발 차고 쭉 차고 쭉 밀어줘 2 2 2 2 2 2 최대한 재훈이가 올라가서 최대 높은 타점에서 칠 수 있을 때 반스매싱하는거고 스매싱 약간 따라 졌을 때 힘 신잖아 반대로 반스매싱은 공 치고는 척지 되게 이게 파탕 이렇게 2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힘은 완전 가볍게 떨어져서 스냅만 톡 쓰는거야 스윙을 뿌리려고 하면 타점이 낮은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톡 때리고 발이 떨어져 빨리 톡 그냥 코스만 딱 바이러스 어 이렇게 올라가면서 쳐야돼 올라가면서 치고 발이 떨어져 1 2 2 2 2 2 2 3 3 5 5 5 5 5 6 5 6 5 6 6 7 8 8 8 9 8 9 9 10 10 안녕하십니까